한글자막 by 한효정 몸담으신 우리 이강호 교수님이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 해로워요 그리고 뇌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혈증을 제거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장수산책로에 가시는 건요 대단히 마이클 잭슨이 공기를 샀죠 공기를 사는 분들 많아요 요새 여러분들 공기 다 사시죠 어떻게 사세요 공기 정화제 공기 청정기 막 다들 들여 놓으시죠 그런데 하늘마을 오시면 여러분들은 돈 안 주고도 운동을 하시면서 산소포화도를 높입니다 특별히 암환자들은요 고압산소치료까지 해요 말기 상태가 돼서 폐에 흉수가 차거나 폐에 물이 차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등막에 물을 차거나 여러분들이 물을 빼기도 하고 고압산소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TV 프로에도 그런 거 있죠 암환자들이 짐 싸들고 냄비 하나 달랑 들고 어디로 가요 이불 보따리 짐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니까 살기 시작해요 시안부 3개월 6개월 시안부 상고 받은 분들이 살아요 자 오늘 그 비결이 요기에 있습니다 저희 하늘마을 요쪽 이 골짜기 맞은편에 집이 몇 채가 있죠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거의 다 환우분들입니다 암에 걸렸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기가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들어오신 암환자들이세요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시골에 자꾸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정제식품을 싹 제안하고 건강식으로 먹으면서 드시면서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를 모르고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이제 만성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산소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특별히 식물, 특별히 나무와 산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요 여러분 고압산소치료 비싼 돈 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지금 고압산소치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고압산소치료 하고 계세요 자 나무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피로한 눈을 씻어주는 환경적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치료제는요 우린 돈 주고 나무 옆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나무가 만약에 이기적이라면 돈을 따박따박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산소를 줬잖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미 대륙의 아마존강 유역의 원실임을 모두 배워버린다면 전 세계 대기 중에 산소량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생태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좀 보세요 인도의 켈카타 형무소에서 발생한 블랙홀 창극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도의 켈카타 형무소에서 이 블랙홀 창극은 뭐냐면요 바로 공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해 줍니다 이 블랙홀 창극은 뭐냐면 두평 남짓한 감방 안에 무려 146명의 죄수를 가두어뒀더니 하룻밤 사이에 무려 123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산소 부족? 조그마한 창문이 두 군데로 산소의 공급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고온 다습한 유해 증기가 치명적이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 감옥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였을 거라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자 식물은요 주위의 미생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유의 방향물질을 발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산림치유 독일에는 산림치유가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독일에는 산림치유를 의료보험이 수가가 적용이 돼요 그만큼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산림치유를 하면서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산림치유에다가 산에다가 환우분들을 풀어놓고 좋은 시설과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회복이 되도록 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수가가 적용될 정도인데 그 이유가 바로 산림치유를 하는 이유는 피톤치드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톤치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피톤치드는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과 이 치드는 무슨 뜻이냐면 산에 있는 풀에 있는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뜻의 다른 생물을 죽인다는 뜻의 치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숲의 식물을 만들어내는 살균성 성질을 가진 모든 화물을 이끌어서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레닝그라드 대학의 생화학자 보리스토킴 박사가 최초로 이 피톤치드를 발견했는데요 숲에 들어가면 음 무슨 향이 나요 산소 같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 형이 여러분들은 하늘마을에 오시면 다 산소 같은 여자들이 되세요 그죠 더 예쁜 분들이 여기 지금 많으세요 숲에 들어가면 숲의 향기가 음 하고 나요 특별히 비 오고 난 뒤나 폭풍 뒤 이런 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숲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은 여러분들이 몸이 알아요 이 피톤치드를 살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의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감돌면서 연한 숲 내음을 맡을 수 있는데 이 향기의 주성분이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그런데 이 피톤치드의 주성분은 바로 테르펜이라는 화학물질인데요 식물성 화학물질입니다 숲속의 이 향긋한 냄새는 바로 이 테르펜이 공기 중에 휘발하면서 내주는 냄새입니다 이 방향물질 중에 휘발성이 높은 테르펜 물질은 특별히 이 멘탈 사인이 깨어진 분들 멘탈이 상당히 불안해서 공황장애가 있거나 페닉 디스오더뿐만 아니라 조우증, 우울증, 불안장애, 정서장애, ADHD, 각종 정서적인 모든 균형이 깨어진 분들 이 멘탈 사인이 불안하신 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해방감을 주고 맨날 여러분들이 이 정서가 억압당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불쌍해요 그렇죠? 입시철이라 얼마나 6년 동안 시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이 해방감, 안정감 그리고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주요한 치료제가 바로 피톤치드 가운데 있는 테르펜 성분입니다 그래서 심신을 안정하게 아주 상쾌하게 피톤치드 여러분 하늘마을 장수산책로 가시면 이거 느껴지시죠? 피톤치드가 그냥 막 쏟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워싱하시면서 여러분들 발바닥에서 접지하시면서 치료되는 걸 느끼시지만 이 공기가 호흡을 하시면 꼭 산에 다녀가세요 여기서 이 테르펜은 여러분들이 1억, 2억으로도 살 수 없는 중요한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테르펜 성분이 심신을 상쾌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서 특별히 기간지, 천식, 알러지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옛날에 폐결액이나 폐렴, 기침하고 각혈하는 분들 산에다 갖다 놓으면 몇 개월도 못 산다는 분들이 다 살아요 테르펜 성분이 폐결액 환자를 치료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피부를 소독해서 살균 소독하는 작용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정신에 이 피로들을 싹 씻어줘요 몸에 있는 젖산 피부를 싹 배출해줍니다 게다가 몸에 있는 세균을 싹 죽여요 산에 있는 이 풀에 있는 독소들도 죽이지만 몸에 있는 세균도 싹 죽여주고 염증을 막아주고 종량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약화시키는 물질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산에, 나무에, 테르펜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톤치드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이 뚜껑이 막 열릴 때 뚜껑을 잔잔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을 때 이 피부에 있는 염증들을 다 제한해주고 그 다음에 살균 작용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력이 상당히 고도로 생기고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서 암세포 차이나 장수 산책로에 다 버리고 가세요 자, 이 피톤치드 이분이 정말 지금 너무나 평온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산에 가서 보면요 모든 미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다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게 자, 피톤치드가 언제 가장 왕성한 줄 아세요?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철, 뜨거운 한낮의 여름 6월, 7월, 8월 사이에 온도가 최고로 뜨거울 때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하늘마을 장수 산책로를 계속 올라가시는데 또 언제냐면요 나뭇가지나 잎이 강풍에 상처를 입었을 때 태풍이 부르고 지나간 자리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장마 때, 일사량이 많을 때 그리고 온도, 습도가 높을 때 습도가 높아가지고 산에 가면 약간 버섯 썩는 내 같은 거 냄새 나는 것 같을 때 피톤치드가 또 그때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이 발산하냐면 오전 6시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산된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적용되시면 안 돼요 감기, 기침, 천식 이렇게 해서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고 나는 오늘 피톤치드 많이 받고 살아날 거야 하시면서 새벽에 막 추워가지고 벌벌 떠시면서 올라가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오전 10시쯤이 낫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안정된 다음에 그래서 물론 하루 중에 오전 6시에 발산량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몸 레벨을 다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차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산이 됩니다 오전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위해서 산에 오르면 여러분들은 살림치유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고압산소치료 때문에 병원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하루 오전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100만 불짜리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깊은 산중이면 산중일수록 테레펜이 많아요 그래서 정유물질이 깊은 산속일수록 효과가 좋은 이유는 이 방출된 테레펜이 숲속 공기에 풍부하게 있는 오전과 같은 반응성에 강한 물질과 급속히 결합하면서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산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때 이렇게 산에 가면 아주 이른 아침에 가면 산에 아주 고요한 안개 같은 거와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기운이 막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 마치 산신령이 살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머물고 있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시면 하늘마을에 오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성령의 기운이랄까? 아니면 테레펜의 기운일까요? 이런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 오늘 이 강의는요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 해로워요 그게 뭐냐면요 피톤치드가 없는 상태에서 걷는 거 특별히 길거리, 차량이 내뿜는 오염물질이 많은 도시에서 하는 걷기 운동은 사실은 해롭다고 합니다 테레펜이 거의 많이 방출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공회를 여러분들이 각종 환경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흡입을 하면서 걷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세물질이 나온다고 해도 산에 가실 때는 이 테레펜을 완전히 흡입할 수 있도록 유칼립투스 향 못지않은 테레펜으로 흡입하시려면 사실은 마스크를 좀 빼고 다니시는 게 더 좋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염려되시더라도 산중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떤 때에 걷기 운동하면 해로울 거냐면 바로 길거리, 차량이 내뿜는 환경오염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걷는 것은 오히려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산림치유 제대로 하셔서 고압산소치료의 효과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내시려면 보시면 산림의 모든 식물로부터 방출되는 테레펜의 양은 1년에 약 1억 7,500만 톤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테레펜을 여러분들이 흡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티스 오일을 흡입하는 것 못지않게 그냥 산에 가시기만 해서 공기를 무슨 운동했어요 그러면 숨쉬기 운동하셨다고 하는데 숨쉬기만 하셔도 테레펜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멘탈사인이 불안하셔서 불안장애, 조울증, 우울증, 공항장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낮 동안 햇빛을 40분 동안 피부를 통해서 받아두면 아주 충분한 비타민 D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테레펜을 어마어마 무시한 고압산소치료의 테레펜을 여러분들이 방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흡입하시면 여러분은 100만 불짜리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주중이라도 오셔서 이 테레펜을 완전히 공짜합니다 이거 다 이 방축되는 숲에 방축되는 테레펜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치료제를 다들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뇌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뇌를 건강하게 하고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를 뚫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살림치유입니다 자 보실까요? 체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간의 지적능력도 많이 감소된다는 내용들의 논문들도 많은데요 자 이 뇌세포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뇌입니다 뇌에 산소포화도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하품을 하고 졸아요 밥을 많이 먹고 과식해도 좋으시지만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3분의 1 이상을 쓰는데 과식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3분의 2 이상 써버리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과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있는 이유는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인데 왜 그러냐면 이 소화력을 다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산소결핍 상태가 계속되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거의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무 과식하는 분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먹는 놈은 미련하다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어른들 표현을 하자면 많이 먹는 녀석은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물을 자꾸 먹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아씨를 좋아하는 이런 머슴한테 정신 차리라고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하잖아요 물 먹여서 속 차림이기도 하지만 이 뇌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정신 차려요 말인지 마컬리인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자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대량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인데 해독을 하면 뇌에 뭐가 높아져요? 산소포화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암 산소가 답이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산소포화도가 그래서 암 전문가인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는 이 산성체질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암이 생긴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혈전이 어혈처럼 막 창자처럼 다 엉겨 있어요 이 엉겨 있는 상태가 다 뚝뚝뚝뚝뚝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혈관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이 1회 뿜어내는 혈액량 가운데 15에서 20%가 뇌로 가고 뇌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사하시고 나서 여기 앉으시면 하품하시기 시작하고 졸기 시작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물을 드시고 닫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운동 부족이나 어떠한 장애로 발의 우렬상태 즉 정맥의 혈액이 고이는 상태가 계속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 부하들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보내지지 않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면 허혈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혈상태를 잘못 알고 계세요 영양가가 보충이 안 돼가지고 기운이 없고 체력이 약한 분이 허혈증을 앓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허혈상태는 뭐냐면 뇌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충분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허혈증을 없애시려면 몸이 약해진 이 상태를 없애시려면 걷기 운동을 하면요 발가락이 움직이면 발바닥이 움직이면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허혈증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약한 몸이 건강해지려면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걷기 운동 허혈상태를 없애는 방법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의욕마저 상실해요 이 허혈상태가 되면 다시 말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는 허혈상태가 와요 그러면 뇌에 산소를 올려주면 이 허혈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되게 오늘 중요한 얘기 배우셨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머리가 총명해지고 여러분이 허혈증이 없어지려면 발바닥을 깨우셔야 돼요 발바닥을 발바닥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발은 머리를 깨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발과 뇌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발과 뇌는 체내에서 가장 발하고 뇌는 가장 멀리 있지만 혈관과 신경이라는 파이프로 단단히 이어져 있어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이 노화되면 뇌가 노화돼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 운동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자 그러면 머리를 쓰기 위해서는 두뇌가 명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뇌에 산소가 충분해야 되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하려면 걷기 운동을 해서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산소가 혈액순환을 통해서 뇌에 산소를 산소포화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걷기 운동입니다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 내리에 간식만 먹여가면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1시간 책을 보면 1시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 산소포화도가 좋아져서 기억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심장 근육은 불수의근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제2의 심장인 발의 근육은 수의근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톡스 맞으려고 자꾸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더 좋은 보톡스는 뭐냐면 걷기 운동을 하시면 피부가 짱짱해져서 모델처럼 예뻐져요 그래서 모델들이 죄다다 자기관리 철저하게 하잖아요 먹는 거 철저하게 샐러드 먹고 저한테 이 모델들이 댓글들을 많이 남기세요 보면 죄다다 예뻐지려면 속이 예뻐져야지 최고의 성형은 뭡니까? 디톡스잖아요 최고의 성형은 여러분들이 디톡스하고 5단계 해독하고 나가니까 다들 성형외과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저도 그때 디톡스 제대로 하고 나니까 저보고 성형했네요 최고의 성형은 디톡스입니다 몸에 있는 독소들, 젖산, 피부르산, 담석, 결석, 기생충 등 싹 빼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미스코리아들이 돼서 나가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발을 잡고 움직이시고 단련해서 심장 근육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걷기 운동하시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걷기 운동을 하는 건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한 운동보다는 사실은 걷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6km 걸어라 아까 보셨죠?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모델처럼 너무너무 예뻐지는 혈색이 하나도 없던 분들이 지금 건강한 혈색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때 발가락 끝이 굽어지게 되는데 그 동작이 마치 펌프질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미인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형미인은 건강미인을 따라올 수가 없죠 자연미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뭐냐면 걷기 운동으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발이 머리를 깨우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자크 루소는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살아있음을 깊이 느끼고 있을 때는 내가 걷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요 공부할 때요 책 볼 때 연구할 때 뭐가 머리 떠오르지 않으면 러닝에 올라가요 그리고 러닝에다 책을 올려놓습니다 보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요 영감이 팍팍팍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주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면 걸어요 그러면 팍팍팍 떠올라요 그래서 걸을 때 발바닥이 자극되면 이 뇌에 산소포가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자꾸 공부하는데 막 공부해 공부해 하고 방에 묶어놓으시면 아까 하바드 의대생들 그 짝이 나는 겁니다 면역력이 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하면서 운동해가면서 공부해라 하면 그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뇌가 산소포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뇌에 꽈리가 있거나 뇌에 모야모야, 뇌경세에 모야모야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시면 뇌에 산소포가 올라가면 중풍이 없어집니다 프리드리, 니체 신은 없다, 니체 사실은 그런 신은 없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없다인데요 발로 썼대네요 나의 작품은 손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쓴 것이다 심오한 영감은 걷는 길 위에서 떠오른다 많은 사상가들이요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만우의 칸트 칸트 아시죠? 경험론 걸으면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책으로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는 그 영감은 칸트도 어디에서 얻었냐면 걸으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총명합니다 지혜로워요 지적이죠 키에르 캐고로 아시죠? 나는 걸으면서 나의 가장 풍요로운 생각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걸으면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요 5분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냐면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결국은 5분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이기심을 버리면 5분만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놓자고요 유명한 모차르트 걸을 때 휴대용 잉크병이 달린 지팡이를 갖고 걸었대요 그래서 걷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열심히 지팡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비드로 부트롱은 홀로 걸을 때만큼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충만하게 존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제대로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걸을 때 내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아주 너무 심각하게 피곤할 땐 저는 걷습니다 저도 걸어요 그래서 밤 11시고 12시고 제가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걸어요 그러면 땀이 쫙 빠지면서 젖산피부름산이 빠지는 느낌이 오면서 이 몸에서 뇌의 산소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마음이 명료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걸어보세요 사르트르 아시죠? 사르트르는 장포와 사르트르는 걸을 때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헨리 데이비 소로와 유명한 사상가들이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세포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이신 이강옥 박사님은 바람의 아들 이강옥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셨는데요 나는 생각이 멈추면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걸으면서 얻지 못할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얘기를 하네요 걷기는 나에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돈과 힘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불교용으로 번뇌 번뇌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걸으시면서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참 좋은 내용들 많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예인 수녀님의 좋은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긍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자칫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평생을 툴툴 대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에 사실 저는 제가 눈을 감겨드린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미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소호흡기를 끼시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 정도 되는 마지막 상태이신데 아 참 정말 부끄럽게도 내가 죽어도 유서영을 꼭 만나보고 거기서 죽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꼭 저에게 마지막에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가십니다 근데 아파트가 스무채인 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아들도 의사도 만들어놨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아파트도 이제 스무채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 나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준 유서영 당신을 만나러 내가 여기 왔다 난 지금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지금 말을 하는 것도 호흡이 가쁜 상태인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와 1대1 대면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눈을 감겨드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는 순간에 아유 그러지 말 걸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이런 습관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연습 평소에 좀 할 걸 사랑하는 연습 아 그러지 말 걸 사랑하는 연습을 좀 할 걸 왜 내가 그렇게 내 이웃에게 까칠했을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팠는데 사실은 그러지 말 걸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오늘 뿐이라고 여기면 마주하기 싫은 상대라도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 내려놓게 되죠 금고에 있는 황금덩어리 200개도 다 내려놓게 되죠 결국 내 무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올라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보건학 교수님인데 교수님한테 가서 우리 공부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내용을 갖다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상담을 하러 많이들 가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 사는 한 명의 연극 배우라고 나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안달복다라고 지금 괴로워하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너는 네가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네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놓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거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씨름하는 그 사람은 그게 너라면 그 너를 그냥 주시하는 관객이라고 생각해봐 그럴 때 네가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친구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 눈으로 이렇게 한 손 한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산 위에서 세상을 보면 한 손 안에 다 없어져 버리고 치워지는 것처럼 네가 안달복다라고 아웅목다라는 거 그거 네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시해봐 그러면 한 걸음 떨어져서 너를 좀 볼래? 그러면 대부분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So what? 그래서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 사업이 망해버릴 것 같은 거 그거 그거 한번 좀 내려놔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저도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는 한 명의 이 연습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려놔봅니다 이걸 저도 자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반복해서 수련하다 보면 예측불안 상황에 놓여도 저연해지고 의연해지는 게 이제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성격이 급해가고요 아웅다웅 제가 해결 못하면 완벽주의자라 해결 못하면 그냥 밤새 잠을 못자고 끙끙 앓고 밤새도록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를 못하고 내 뜻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혜인님의 인생의 열 가지 생각 이걸 보면서 살짝 웃게 됐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밤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거스른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세요 깊은 밤 그들의 속 울음소리가 제게까지 들려와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린 맑고 단순한 평화 이거 있으면 안 부럽죠 꿈나라에서 꿈나라에서 다시 만들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도 겸허히 두 손 모읍니다 되게 좋죠 여러분 모두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